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대명영락제 도자기의 네 번째 병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벌써 16번째입니다. 16번째고 대명영락제 도자기 이야기는 오늘 병을 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네 번째. 어제는 반을 냈고 그저께는 완. 처음 1편에서는 청료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압수배까지 하고 말았죠. 오늘은 병. 병의 대표선수는 아무래도 매병이죠. 매병이고 옥고춘병 그다음에 천구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른 병들도 많겠지만 다른 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매병부터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매병은 명대에 상견되는 기형이다. 그래서 상견은 자주 보이는 기형이죠. 그러니까 흔합니다. 사실 매병은. 그래서 매병은 왜 매병이냐. 그런 설명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그 구경이 입구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꽃이 많이 못 들어가죠. 매화 한 송이 들어가면 딱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화의 수골, 마른 가지와 어울릴 뿐이다. 그래서 매병이라고 불렀다. 꽃꽂이 용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상해방문관 소장의 그런 얘기가 보면 술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술을 담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다. 특히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 그래서 뚜껑이 있다. 그래서 뚜껑 개자와 있을 유자를 쓰니까 유계병. 매병이니까 유계매병이죠. 청화. 그다음에 여기 문양을 놓고 청화, 도중매. 송중매가 아니라 복숭아, 작은 복숭아가 들어갔어요. 벽도라고 해서 관상용 복숭아죠. 못 먹는 거. 그래서 도중매문, 유계매병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설명입니다. 이게 북경의 옹정부, 옹왕부죠. 옹왕부 명묘에서 출토한 청화 도중매문 매병은 입이 작고 목이 짧으면 어깨가 풍만하고 평전이다. 그래서 매병은 이런 변천도가 원대, 홍무, 이거 둘 다 영락선동이니까. 영락선동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똑같아요. 같은 작이니까. 그런데 원대하고 홍무대를 보면 아래 부분이, 굽하고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가 위가 뚱뚱하고 아래가 좁으니까 병을 갖다 놓으면 좀 불안해요. 저도 방품이라지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되게 불안합니다. 바람이 불면 여기 쑥 넘어가면 그냥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대부터는 밑이 튼실해져서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누가 봐도 명대 기형이죠. 매병이. 아래가 거의 어깨 부분하고 비슷할 정도로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여의 운견문, 여의 운두문 똑같습니다. 여의 운견문이 내려온다고 해서 수직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어깨가. 그래서 수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과일 부분을 많이 갖다 놨는데 이 매병은 영락대 매병, 선적대는 마찬가지지만 스타일이 이렇게 하부가 두툼하다. 그런데 원대는 어떤가? 원대는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원대는 이렇게 날카로운 게 아니라 밑이 좀 좁아요. 그래서 불안하죠. 어깨는 엄청 큰데 복부도 크고 그래서 여기에 넘어질 수가 있는 정도로 불안한데 아무튼 원대의 스타일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소화가 달빛에 한신을 쫓고 있는 소화, 월화추, 한신. 여기 나오죠. 원, 청화, 소화, 월화추, 한신, 매병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원대는 모든 병들이 다 이렇게 층차가 꽉 차 있어요. 위에는 잡보문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는 전지연화문이죠. 전지연화문을 두르고 또 두 줄. 그다음에 복부에는 주문양인 소화, 월화추, 한신도가 딱 나오고 또 두 줄. 그다음에 당초문 깔고 딱 두 줄. 그리고 또 칸 띄어서 이게 뭐죠? 변형연판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변형연판문은 이렇게 사이가 틈새가 있고 여기는 청료로 진하게 칠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이런 문양들을 집어넣었다. 이게 원대의 전형적인 매병의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명대의 스타일이고요. 명대의 스타일. 자꾸 스타일을 보면서 눈에 익혀야 그러네, 그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매병을 보시면 이런 매병. 영락자 때 보니까 두툼하죠. 그런데 여기는 밑에 초연문을 넣고 초연문은 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자면 초연문에 심지가 이렇게 허연 색깔이 되어 있다. 그리고 쌍층으로 뒤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과일문을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다산을 상징한 석류죠. 석류. 이거는 이제 뭐 여지 아닌 비파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연파문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어깨 부분에다 달아놓은 게 있고 또 이 옆에 있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과일을 많이 담아놨죠. 이거는 이제 아랫도리에 이제 변형 연파문을 해놓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절지 화해문을 하나씩 심으냈고 맨 밑에 칸에 연 당초문을 갖다가 권초문을 갖다가 말아서 냈고 위 어깨 부분에는 이제 여의운견문을 이제 두 줄로 돼 있는 여의운견문이거든요. 제가 왜 두 줄을 강조하냐면 여기 두 줄입니다. 여기 두 줄. 두 줄이죠. 그런데 여기 두 칸이에요. 원대는 뭐라고 그랬죠? 원대는 세 칸. 명대는 두 칸. 그런데 여기 이제 절지 화해문을 썼는데 여기 두 줄로 했는데 우리 책에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세 개예요. 이렇게 세 줄입니다. 안에가 세 줄이 있고 역시 이 칸은 두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줄입니다. 세 줄. 세 줄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 테두리선을 3조 평양선으로 고쳐서 표시했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명대는 아주 원대는 이렇게 구름으로 테두리선을 그리고 다시 청료를 바르는 것과는 좀 다르죠. 영락되는 바르는 것이 이제 원대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원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제 원대의 원청화. 원청화죠. 그야말로 그 유명한 원청화입니다. 원청화 진품이죠. 청화 목단문 개관. 그러니까 유괴관이나 개관이나 똑같습니다. U자를 빼도 되고요. 유괴관인데 이제 여기에 그 여유 운견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별이 딱 되죠. 조그맣까라. 한 칸, 두 칸, 세 칸.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하게 이렇게 가운데서는 진하게 청료로 발랐다. 이게 이제 명대 영락될 거라 좀 특이한 점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원대는 이렇게 청화로 파도문 같은 걸 해놓고 여기 이제 꽃이나 뭐 다른 이제 봉황 같은 봉황은 아니고 이런 연꽃 같은 걸 해서 이 부분을 하얗게 남겨놓는 하얗게 남겨놓는 표현은 이제 유백이라고 그럽니다. 리우바이. 유백. 머물 유자에 흰백자. 백색을 남겨놓는다. 머무르게 한다. 남겨놓는다. 이런 말이죠. 거기도 보시는 바가 소아초, 와라초, 한신, 한신 매병처럼 아랫도리가 어떻습니까? 아랫도리가 가느다라 쳐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단문은 주문양이기 때문에 만개한 목단문을 여기다 썼는데 여기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공부할 때 연주문, 목걸이 연주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병은 이제 정리를 했고요. 뭐 이런 스타일들은 이제 이렇게 카메라에 다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거나 이제 그림을 또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고춘병. 옥고춘병은 뭐 이제 술병입니다. 주병. 왜냐하면 이제 목 부분, 목 부분을 이제 손으로 꽉 잡아갖고 이제 술을 따르는 거죠. 그럼 술을 따를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따르르르르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납니다. 쿨컥쿨컥 하면서 물이 이제 좁은 부분을 통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옥이 구르는 소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뭐 붙여진 이름이라는 얘기도 썰이 있습니다. 썰. 그런데 아무튼 용도는 주병이다. 술주자 주병. 뭐 우리말로 하면 술병입니다. 술병. 술병 많죠. 이런 술병. 일본 애들은 뭐 일본말을 쓰면 그렇지만 독골이라고 해서 이것보다 작은 것들. 손 안에 딱 들어가서 따르는 거. 술 따르기가 편해요. 목만 이렇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옥고춘병은 또 어떤가요? 홍무대도 마찬가지지만 목은 짧고 굵고 짧고 굵어요. 그리고 복부로 내려갈수록 퍽 퍼지면서 복부가 통통합니다. 명떼의 그 저기 옥고춘병 할 때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렸고. 원떼는 정말 가느다랐습니다. 원떼는 이렇게. 목이 가늘죠. 목이 가늘고 중간이 길어요. 그게 길습니다. 긴 기형이 원떼의 기형이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홍무대. 홍무대 어떤가요? 영락대랑 똑같죠. 목이 짧고 굵고 또 복부가 이렇게 팡팡합니다. 통통하죠. 옥고춘병은 원대와 명떼는 아주 판이하게 구분이 확실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명초에 사진을 담으면 옥고춘병은 병목이 원대에 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복부가 크고 굽이 두텁다. 그래서 여기 상해박물관 소장의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절지, 화가문병.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명대로 오면 식물 그림이 전지문보다는 절지문이 간혹 보이고 특히 과일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참외거든요. 그런 과일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서과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가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과일이에요. 석류죠, 석류. 다산의 상징인 석류.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비파가 있고 넝쿨이 있습니다. 포도네요, 여기 포도. 그러니까 절지로에서 과일을 많이. 그리고 영락제도 유명한 게 뭐였죠? 어저께 했는데 반에 나오는 거. 포도입니다, 포도. 좀 있으므로 포도철이 온다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포도. 여기도 또 이렇게 과일, 절지문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그때 당시에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라서 그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밑에 설명은 줄도 안 쳤는데 경덕진 주산에서 발굴된 점에 여러 종류의 옥고춘병이 있는데 그중에 이러저러한 문양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물을, 사진을 보여주지 못해가, 책이 없어가지고 그냥 설명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고춘병은 워낙 유명한 병이죠. 매병하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 천구병입니다. 천구병은 영락식에 처음 만들어진 거라고 교재에 나왔고 중국 책자에서도 중국말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이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어느 경매장에서 원청화의 황실작이다 그러면서 청구병을 청화유리홍 같은데 그걸 보이면서 설명을 하면서 경매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여기는 원대 황실작이라고 그러는데 저 보고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정도로 내공이 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만 드렸죠.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책을 저자인 마희계 선생과 또 제가 중국 책을 보여드렸는데 중국 책은 이지연이라고 북경대 박물관 원장이거든요. 원장을 하셨고 연세들이 많으신데 중국에서 손을 꼽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신뢰성이 가는 책자에다가 안 써도 될 내용을 쓰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정확한 전고에 의해서 역사적 판단을 하고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제가 눈에 강조드렸죠. 명영락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홍무대 청구병이라고 한다든지 원대 청구병이라고 하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 누가 맞다 안 맞다 하면서 하면 싸움이 나요. 저는 그런 얘기 싸움에 휘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책에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냥 썰을 푸는데 그냥 썰을 풀면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책자나 도록이나 도록도 박매 영감에 올라 있는 도록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저 경매장 소더비 크리스티, 폴리, 하네 이런 정도에서만 낙찰이 된 기물들만 사진을 모아온 책이에요. 일반 사설 경매장에서 자기 집에 있는 기물 사진 찍어서 보는 그런 도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 신뢰성이 있는 거죠. 이런 사진과 그림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안목을 높이시라는 의미에서 자꾸 이책저책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를 PC에 담아서 일모교연하게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제가 편집 실력도 없고 이게 지금 제가 오늘 16번째 영상을 찍는 건데 강의는 이거 편집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거든요. 그냥 완테이크로 찍는 겁니다. 여기 잘못된 자료가구나 옆에 소음이 들어가도 할 수 없어요. 그대로 찍어서 그대로 놔뒀다가 그걸 동영상에 업로드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 개인 사정이긴 한데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신뢰가 가지 않느냐. 제가 그냥 썰 푸는 것보다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썰을 풀면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이 믿을 만하죠. 책에 있는데. 책 저자가 잘못됐으면 모르겠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이게라는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중국 책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렁락 시기에 처음 만들어진 거다. 아니,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처음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구의 목이 길고 목이 길다는 건 여기서만 길다는 거지 이 명나라 때 영락지나 선덕 때의 천구병과 청나라 옹종재의 권륭대로 가는 천구병은 다릅니다. 생긴 건 똑같은데 걸릉재나 이때 보면 책에도 나오고 다른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목 부분이 길어요. 훨씬 깁니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구병의 목 부분이 짧으면 어떻다? 연대가 좀 오래됐구나.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문양을 보시면 정말 명품이죠. 이건 엄청난 가격입니다. 거의 한 천억 대 넘을 거예요. 파도 무늬 치면서 그거를 청료로 먼저 담고 여기 용 부분을 먼저 이렇게 각을 해놨어요. 여기 다 각이죠. 이게 비늘 부분. 각을 해놔서 각출하고 그다음에 이 흰 부분을 남겨놓고 옆에 코발트로 파도 문을 치면서 파도에 흰 보라는 또 남겨놓고 희게 그런 상태에서 투명 위약을 씌우고 소송을 하니까 코발트로 그린 거는 푸른색이 나오고 하얗게 놔두고 투명 위약을 씌웠으니까 나오면 얘는 백유로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멋있죠. 이 백유가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사실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색, 코발트색과 백색이 어우러지는 아주 명품이고요. 이런 수법은 이런 장식 기법은 원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백이라고 그래서 청화 유백 해수용문 기형은 청구병 이렇게 이름 지으면 됩니다. 유백이라는 거 리우바이 유백 백색을 남겼다 이런 말입니다. 백색을 남겨놨다 이런 말입니다. 유괴배병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설명이 된다. 청지 백화 청지의 백화로 그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두 가지 용어가 다 도록에 쓰이니까 두 개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락선덕 시기에 더욱더 아주 세정하게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또 밑에 여기 체크를 하는 거죠. 이 용문 왜 체크를 할까요? 전형적인 영락의 용문이다. 목도 좀 두껍고 원래 원대는 목이 굉장히 가늘어요. 얼굴도 조그맣고 사진 찍은 모델도 아닌데 용의 얼굴과 목이 조그맣고 나중에 쭉 굵어지는데 얘는 처음부터 굵어집니다. 그리고 형체가 굵고 비대 위풍당당 흉맹스럽게 변한다. 이게 영락제 때의 용의 모습이죠. 그거는 유백 청화유백 청지 백화 이런 용문이고요. 이거는 그냥 백지에다가 용을 그린 거죠. 영락제 때 겁니다. 영락 천화용문이죠. 천화용문은 뭐냐면 꽃 뚫을 천자예요. 꽃을 뚫고 용이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천화용문 혹은 용천화문에도 똑같습니다. 주어 목조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얘도 흉맹스럽게 생겼고요. 복부가 이렇게 아주 큽니다. 다리도 날카롭고 발톱도 대충 그린 게 아니라 발톱도 아주 두껍게 그렸어요. 그리고 얘네 때는 이렇게 둥그러운 원을 그리는 스타일로 그렸다. 이런 겁니다. 이 꽃은 연꽃이고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목부분이 짧죠. 목부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있다. 원대 용도는 고족배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목이 가늘어요. 여기 목이 가늘고 여기도 지렁이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그러네요. 오래된 책이에요. 2011년도니까 이게 12년도 판이네. 11년도에 거래 오문중신에서 거래됐고 이건 중국 국제박물관 국제에서 했고 오문중신에서 했고 오문중신은 별로 그렇게 신뢰가 그렇게 많이 안 가는 아이들인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원대의 옥구춘병 이렇게 목이 가늡니다. 목이 가늘고 여기도 또 원대 하당 옥구춘병 목이 가늘죠.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해보셔야 이게 이 시대의 거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단대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 세 개 세 종류 매병 옥구춘병 천구병 세 종류 가지고 썰을 한번 풀어봤고요. 아까 또 어떤 분 말씀도 있지만 누구를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저조차도 말씀드리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하고 또 다른 또 많은 자료들을 섭렵을 하셔가지고 지식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면 당할 수가 없는 거죠. 당하지 않으면 손해를 안 보고 손해를 안 보는 순간부터는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너무 예술품을 다루는 또 우리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돈돈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은데 자꾸 요새 어떤 분도 계속 진품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조차도 진품을 구별할 줄 모르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품 명품 하면서 진품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품 있으면 경매장 할 필요가 있나요? 진품 하나가 얼만데 원청아 하나에 천억 몇천억 하는데 그 하나 있으면 그냥 편하게 가야 되는데 왜 자꾸 그거를 백만부터 유찰없이 드린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하별 분들이 다 계세요. 그런 거에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중국 도작을 접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상한 소문에 이상한 사실에 휩쓸려서 큰 손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예전에 잘 모를 때 막 샀죠. 이것저것. 아니 뭐 보면 다 멋있죠. 중국 도작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뭐 싸구려 섭취. 그러니까 또 싼 것만 사게 돼요. 처음에는. 비싼 거는 이제 겁이 나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런데 5만 원짜리 100개 사면 500만 원이에요. 만만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50만 원짜리 10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50만 원짜리 10개 산 거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남습니다. 그런데 5만 원짜리 산 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만 부터 출발합니다. 1만 부터 출발해도 또 간택 못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안 팔린다는 얘기죠. 안 팔린다는. 왜? 계속 1만 원에 몇 개짜리가 들어오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고 계속 올 거잖아요. 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쇼츠 이런 거 내면서 화면에다가 팔지도 맙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떠든다고 안 사고 안 팔겠습니까? 그 시장은 그 시장대로 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시장은 명품하고 조금 고급품, 진품 아닙니다. 고급품, 고급방품, 고방이죠. 그런 고방이나 현방이나 아무튼 잘생긴 명품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그런 기물들이 시장을 지배해야 중국 도자기 시장이 발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섭취들로서는 방향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맨날 오늘은 1만 원 남고 내일은 2만 원 깨지고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뭐 하러 그렇게 할까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길이 아닌가 보다는 경매장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유튜브만 보다가 좋은 기물 나오면 찍고 사고 아니면 패스하고 그런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리까리하다 안 사면 됩니다. 안 사면 되죠. 편하죠. 그래서 후반부에 쓸데없는 소리도 했는데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요새 하루에 한 두세 분이 연락을 계속 오시는데 교재가 뭐냐, 책 제목이 뭐냐 이러는데 제가 뭐 이 책 홍보대사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보던 책을 올리면서 그냥 편집 실력이 워낙 없어서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편집 실력이 좋았으면 벌써 PC에다 담아서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쫙 했죠. 그건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사실성, 현실성 있게 그리고 책을 보여주는 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책을 보시는 거랑 비슷해요. PC에다 이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가 그걸 다시 카메라로 찍으면 그거 화질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여기 주자 여기인가요? 주자 쪽을 통해서 또 새로운 주자들이 많아요. 이런 주자들은 명락대의 특이한 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자들 또 몇 개 하고 천천히 가는 겁니다.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카메라에 담아봤고요. 또 마지막에 하는 얘기 있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가 구독자 수가 거의 안 늘어나네요. 물론 이게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사실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구독, 좋아요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이 새로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제 응원이 됩니다. 다른 건 없죠.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